맛집을 찾았다던지 언 10년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오징어 한 마리가 통째로? 일단 비주얼은 합격인데 맛은 어떨까? 오 깊고 풍부하다 가슴이 스며드는 맛이야 딜링셔스! 다음 맛집에 앞서 가게를 좀 하고 이번엔 소고기다 빛깔, 마블링, 두께, 나무랄 것 없이 완벽해 육즙이 터진다 감동이 태풍처럼 휘몰아쳐 딜링셔스! 이젠 마지막 맛집인가? 맛있다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김포시민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김포 맛집을 김포페이와 함께하세요 김포페이를 구매하시면 김포시에서 최대한 10%까지 지원하고 또한 김포페이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지갑을 꺼낼 필요도 없이 휴대폰으로 QR코드만 스캔만 하면 표정ات 수위대전 수위대전 오 김포구